저는 항상 행복한데 데뷔했을때가 아무래도 제일 그렇고 아! 스크림 때 m카129보 했을 때도 진짜 행복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창단식 했을 때도 진짜 재밌었고 행복했고 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순간들이 같이 했던 순간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했던 순간은 저는 일단 많은 주위 분들이 저희를 너희 진짜 잘한다 진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인정해줄 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냉정하게 하는 법이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인정해주니까 더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콘서트 같은 거를 여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점점 관객분들이 많아지는 걸 봤을 때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해요 뭔가 내가 진짜 성장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를 느껴 그 순간 느끼는 것입니다 느껴요 드림캐쳐 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아무래도 투어 다닐 때? 저희가 많은 국가를 다녀봤는데 정말 한국 그리고 남미, 유럽, 미국 이렇게 많이 다녔을 때 지금 그때가 너무 그리울 정도로 행복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와 닿았고 빨리 투어를 또 다니고 싶습니다 공연하고 싶어요 저는 콘서트 하는 순간이에요 투어도 많이 돌았고 한국에서도 우리 팬분들과 함께 콘서트를 할 때가 제일 신나요 제일 행복하고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더 욕심이 생기는 때인 것 같고 행복하면서도 더더욱 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저의 목표가 생기는 때인 것 같아요 콘서트 하는 순간이 드림캐쳐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일이요 저는 드림캐쳐여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다시 죽고 환생해서 가수가 되더라도 꼭 우리 일곱 명을 모아서 드림캐쳐가 하고 싶을 만큼 내일이 항상 행복합니다